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16번째 이야기, 언체티드의 16번째 이야기, 드레이크 형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드레이크 형제가 첫번째 장면에서 형이 동생을 고아원에서 빼온 다음에 어머니의 유품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고 형이 오토바이를 태워서 동생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형 그거 훔치러 가는거야? 그랬더니 아니 원래 우리꺼는 되돌려받는거지 훔치는게 아니야. 그래서 오토바이 타서 어머니의 유품이 있는 엄청 고급 저택으로 왔습니다. 가방 잔스폰치인가요? 글루 굳이 그렇게 안뛰어서 가도 될 것 같은데 밤도 아닌데 이렇게 어둡네. 해가 아직 남아있어. 아아... 해가 아니군요. 전등이군요. 전등이 무슨 노을저녁 빛처럼 저러냐. 나 올려줘. 엄마 이름이 라라 크래프트야. 가자. 이쪽이야 형. 거기야? 형. 형만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나는... 히위가 억울하고서 지만 같네. 형! 흥! 그래. 아우터가 괜히 까치고 이거 이번네요 그런거 어디서 찾아? 라라 크래프트는 약간 각져 있어야지 남바입니다. 진짜 음악이 모든 최후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웃기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기니찌로 남바 소니라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일본 그걸 집어넣어요 일본 망했잖아. 툭 까놓고 얘기해서 아직 우리나라보다 잘 살긴 하지 그거 두면 어이구 집 아니야 그냥 흰색의 가죽 바인딩 저건가? 엄마가 뭐하는 사람인데 엄마 유품을 사가? 이건가 보다. 어 이거다 도쿠가와 레이아스? 교토 유니버시티? 도쿠가와 도쿠가와 조심하세요 팍 뭐 나오니까 이제 남의 집 살고 있는덴데 이렇게 들어 와 아이고 오오 투탕카메냐? 군대에서 쓰던 저거 쓰네요 군대에서 쓰던 군대 후레쉬 이거 보니까 이거 보자마자 건전 생각나서 기분은 확 엿갔네 점프로 최동환님 감사합니다 팬클럽과의 고마워요 잠깐만 이 문장은 오다?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 재tamAir 에드우드야? 아니 저게 진짜인데 이렇게 헛술하게 해 놨어요 리가 있나 무슨 빨래방 위에다가 저렇게 넣었을 리가 있나 그지 하나리 갖고 뭐 여기도 없겠는데 치우고 나가던지 해야지 에 매트 체크야 야호 마이 아 다크 리빙스텐 뭐 안 내 머리 개 커 모자 한 66 쓰나 보다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예 받아주는 거 아니야 어허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well 여긴 이해 visually 스톱 인디아 tonight's the tash mahal 스톱 elson 스탑! 스탑! 코리아 아래지키디디 와, 어떻게 바다는 한 번은 안 찍네 동체실에 오지네 아주 거의 야구 선수 시켜도 되겠어요 와, 검투사 옷이다 갑자기 이러고서 돌리는데 사람하고 삥 하고 튀어나오면 엄청 무섭겠다 아이고 아우 뭐야 아우 뭐야 거머리야 뭐야 아우 뭐야 아우 뭐야 토끼 귀야 뭐야 아우 아우 뭐야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그 캐릭터 총만 와우 총도 다 모았네 바이킹 병마형도 있네 병마형 개크네 아우 키 190대는데 이거 쓰고 다녀야지 어 여깄다 이거다 리얼 아니네 아우 아우 로렌스 아라비아 로렌스 그 캐릭터 그 캐릭터 그 캐릭터 그 캐릭터 아라비아 로렌스 어 웬일이야 아우 집에 이런거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중에 막 하나가 막 저주각이 뜬 그런거면 어떡해 깜짝이야 형 형 씨 안 어울려 아우 깜짝 놀랐네 와 개멋있다 크으 풀플레이트 봐 이런거 집에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내가 옛날에 이수역인가 어디 그 지하철이 있는데 그 앞에 빌딩 있는데 저거 서있는거 봤는데 빌딩 안에 전시되어 있더라구요 빌딩 안에 전시되어 있더라구요 오우 오우 와우 에밀리아 에르허트 깜짝 놀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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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집에 있는 책보다 책 양이 많은거 같은데 깜짝 놀랐어 아는 척 지렸다 그쵸 어 맞아 저게 독후가 와야 오다가는 그럼 뭐였지 오다가는 5일이다 뭐야 이래도 돼? 이렇게 노래 막 틀어도 돼? 미쳤네 버퍼가 막 생겨요? 전체 버퍼인 것 같은데? 다행이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어서 다음 팟도 버퍼 걸리나요? 다음 팟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네 서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에이 에어벤틱 어디? 도와줘 이거 여기 뭐야? 어? 폴라로이드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아직도 잘 funciona 이리 와 웃기고 헤헤 다 루지 이렇게 흔들면 안 되는데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놔둬야 돼 됐다 이렇게 가만히 놔둬야 돼 아 넌 이렇게 가만히 놔둬야 돼 어디 보자 에이 황규부가 어디라고? 이쪽인가? 형 황기구가 어디라고? 황기구가 어디야 어 제가 글래벌 오펜시브 칼.. 근데 칼이야 뭐 다른사람도 많이 떴죠 됐다 됐다 여기구마잉 안녕하세요 아이고 존경은이야 재밌게 방송 봐주시면은 다행이죠 존경 까지야 여기서 이거 호랑이 떨어진다 안 떨어지나? 우와 저 칼 개딴딴하게 붙어있네 저거 삐삐거릴거같은데 환풍구도 금으로 되어있어 필터가 있나? 다행이네 닥트라그러지 닥트 이런거 보고 오우 수술바? 다행이네 오케이 나 들어있어 헉 코오린 피니클러들 흠 아.. 이 쪽에 닿아져있어 그리고 여기있어 여기있어? 키? 헉 몸이 엄청 안 좋은가 본데? 유서 쓰고 죽었나? 이 편지를 쓸모없길 기대하겠어 이 편지를 쓸모없길 기대하겠어 지난번에 닿은 대화가 내 의사에 병행할건데 나에게 연락하며 엄마 범죄가 해도 당신의 사랑을 의미하며 쓰지 않나봐 우리 회복가능하다는 행동하는거 우리는 당신은 연락하지마 에드먼드 어? 일본사람인가보네 네 귀여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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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봤다 아무것도 안 봤다 아직은 다른 문장이 닫았다 그래 그만 음 여러가지 만들어 놨어요 그죠